2부입니다. 후기죠 후기 다들 안녕하세요. 그간 잘들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금 지옥을 왔다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에 저희 애가 열이 38.6도에서 떨어지지가 않아 별의별짓 다하다 안되서 응급실을 다녀왔거든요. 물론 어머니님이랑 같이 갔죠. 가서 링거 마치고 약 처방 받으려고 프론트에 갔다가 간호사분에게 주의사항 같은거 전해듣고 있는데 이때 저희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괜찮으니까 안와도 된다라고 전화를 했었는데 많이 놀랐는지 흘레벌떡 달려오더라구요. 그렇게 저랑 같이 간호사에게 설명을 듣고 그 후에 제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자기도 피곤하고 어머님도 피곤할테니까 얼른 집으로 모시고 가. 애 열도 내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나 혼자 있어도 된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고 가면서 커튼을 치는데 헐 어머님이 또 저저기 물리고 있는거에요. 더군다나 당신 아들이 뒤에 있는 줄도 모르는지 애랑 눈 맞추고 물론 애는 자고 있었지만 애를 바라보면서 싱긋싱긋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애미야 우리 땡땡이 좀 봐라 히히히 내가 엄마인줄 아는지 잘 잔다. 겨우 잠든 애한테 억지로 물리고 있었어요. 이러고 계시는데 진짜 안그래도 애 아파서 예민해져있는 상태에 나쁜 생각하지 말자 갖지 말자 다짐했건만 이걸 보니까 또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남편이 있는게 왜 이렇게 감사할까요. 되려 잘됐다 싶더라고 그래서 바로 소리질러 말았습니다. 어머님 또 왜이러세요. 이렇게 소리지른 후 놀란 어머님으로부터 아이를 뺏은 뒤 일부러 남편 들으라고 이것저것 다 얘기했어요. 가뜩이나 세균 때문에 저도 늘 청결하게 닦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물리고 그러는데 어머님은 잘 닦지도 않고 매번 일으시니까 미치겠어요. 그래서 애가 아픈 겁니다. 이런 소리 했더니 제 말에 제대로 꽂히셨나봐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나 때문에 애가 아픈거라고? 이러면서 노발대발 하시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줍니다. 저 대신 싸주네요. 뭐야 지금? 그러면 아픈 애한테 엄마가 왜 젖을 물리고 있어? 어? 자주 이런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데? 어? 이렇게 소리치는데 당신 아들이 버럭버럭 화를 내니까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나봐요. 잠시 벙찌시나 싶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알았다.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나 먼저 감아. 이러고는 쌩. 사실 말이죠. 애한테 물리던 그 젖도 젖이지만 지나친 육아 간섭도 결코 만만치 않았던 분이세요. 해서 이 또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는데 제가 뭐 어디 외출이라도 하려면 매 순간순간 바로바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어디 가냐? 아이고 애 옷이 그게 뭐냐? 이러면서 당신이 골라주는 옷 다시 입혀야 되고 목욕을 시킬 때도 그래요. 저는 머리부터 감기는데 그러면 안된다. 목부터 내려와야 한다. 머리가 계속 차가우면 감기 걸린다. 등등등. 아무튼 아이 퇴원하면서 저는 친정으로 갔고요. 남편은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시대에 자기 혼자 간다고 해결 본다고 그리고 혼자 갔는데 결과는 그야말로 참참합니다. 처참. 지금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일단 아버님의 분노가 어마어마했는데 이것들이 쌍으로 어디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너희 어미가 손주 이쁘다고 그렇다는데 어? 거기다 대고 못된 소리를 했냐? 이러면서 보락보락보락보락 그리고 어머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며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두 번 다시는 제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니들! 이런 식으로 분노 만들거면 양장에 오자라! 이러시더니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전화 뚝 끊어버리시네요. 결국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집은 우리가 구해줄테니까 이참에 분가해라! 라고 말이죠. 니들 셋이 살아라! 이러시는데 남편은 이제 제법 모았으니까 어른들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전세를 구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아니 뭐가 됐든 상관없는데 문제는 어머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3일 전부터 하루에 10번도 넘게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하는 말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한결같죠. 내가 집에 사람을 잘못 드렸다? 나는 너를 도우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받아들인 네 잘못이지? 나는 잘못이 없다? 어서 와서 용서를 구해라! 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전화 안 받으면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고 저희 엄마도 안 받으면 당신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치죠. 그러다 어제는 저희 엄마랑 한번 통화를 했는데 이런 소리를 하셨다고 해요. 사돈! 제가 말입니다. 아들을 잘못 키운 것도 복장이 터져 미치겠는데 며느리도 시에미를 무시하고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사람을 잘못 드렸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이대로 어머님과 연을 끊어버리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나올 때 나오더라도 사과는 하고 나와야 하는 건지 야 진짜 산넘아 산이라고 남편이 제 대신 버럭버럭 해주던 그때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해결이 되나 싶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싶네요. 아우 댓글 1번 후기보고 남깁니다. 여기서 숙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쓴이 시엄마는 그래! 네가 잘못했지! 이러면서 다시 다시 젖을 물릴 겁니다.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 믿고 강하게 나가세요. 그래도 부족하면 친정에서 도움받아 독립하면 되잖아. 아니 미친 노인네가 평소에도 미쳤는데 아픈 애한테 또 그걸 물려? 끔찍하다. 끔찍해. 2번 대박! 후기가 더 미쳤네요. 아우 소름끼쳐 더러워! 왜? 3번 그래도 남편이 쓴이 편이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딸을 위해서라도 연 끊고 사는 게 맞아요. 네 분명히 장담하고 말았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숙이고 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더 더 더 더 더 기세 등등해서 이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예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젖 물리고 그럴 겁니다. 그런 꼴 보고도 참을 자신 있으면 다시 기어 들어가던가? 이야 젖 못 먹여 죽은 귀신이 붙었나? 왜 저러지? 저도 어릴 때 할머니들이 그 손녀 손주들 손자들 이렇게 젖 물리고 하는 걸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애들이 막 좌절해지게 울 때 그런데 엄마가 없고 막 어떻게 안 될 때 잠깐 잠깐 하는 거지 이야 이분은 미친 것 같은데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손흥했죠.